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수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주위로 포탄이 떨어진 지난 1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사고 당시 해당 암정이 여객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격을 했고 포항해수청 역시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주사와 재발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울릉도 사동항을 떠난 우리누리호 주변으로 포탄 여러 발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당시 승객 165명이 탄 데다 인근에는 또 다른 여객선과 어선도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 전진 방향 쪽으로 100m에서 150m 전방에 포탄은 한포 포탄 같은 게 떨어지면서 물비둥이 올라왔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사격 당시 해당 함정은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로 전환해 레이더 바깥에 있는 우리누리호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이 선박 두 척이 사격 구역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포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격 시험 일정은 조선소와 해군을 거쳐 78개 기관에 통보됐는데 정작 울릉도와 포항의 해상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수청은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해상 통제가 필요한 사격 훈련을 하면서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울릉군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심혜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과 유사 훈련 시행에 대한 매뉴얼 구축을 위해 해당 여객선 회사도 포항해수청 등과 합동으로 협의해 해상 훈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존 절차가 사실상의 매뉴얼이나 다름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사건 발생 사흘이 넘도록 명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경주 3명, 김천, 영천 2명, 포항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최근 감염이 급증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이며 경주 확진자 3명도 대구와 울산 확진자의 지인과 아시아 입국자입니다. 그리고 포항 1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한편 경북도 내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55.5%가 1차 접종을 마쳤고 고령층 사전 예약률은 오늘 0시 마감 결과 80.2%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파력도 강한데다 특정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예측하기도 대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대구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손흥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명입니다. 어제 동구의 한 식품공장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오늘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입니다. 동구청에서도 직원과 지인 등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한 알파형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유행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즉시 검사받으시고 또 모임을 자제하시고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수성구 일반 주점에서도 5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도 20명이 더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85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이후에도 오후 4시까지 대구에서 2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대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는 업소와 이용자를 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방역 비상 상황이지만 확산 차단의 가장 중요한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대구의 백신 접종 대상자는 56만여 명. 이 중 절반만 백신을 맞았습니다. 대구 인구의 12% 정도입니다. 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접종률이 가장 낮습니다. 어제 마감된 60세에서 74세 백신 접종 예약률도 대구는 74.9%에 머물러 전국 평균 80.6%보다 낮았습니다. 대구시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접종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흥민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백신의 신뢰도와 교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우선 접종하기로 한 결정을 방역당국이 받아들여 진행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30세 이상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30세 미만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종사자는 이번 달 3주 차의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에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북은 사과 재배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여서 과수농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협 기자가 전합니다. 안동시 길 앞면의 한마을 과수원 입구에 방역초소가 설치됐습니다. 과수원에는 통제선이 둘러졌고 출입금지를 날리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7,200제곱미터 사과 1,100여 그루가 있는 이 과수원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사과나무 전부를 메모라는 작업이 서둘러 시작됐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빨리 묻는 것이 그것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대한 오늘 중으로 마무리되도록. 주변 과수원마다 예찰과 긴급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화상병이 올 줄이라고 생각 다했습니다. 전지 가위나 또 저가 가위 같은 거 소독을 하시고 일부 또 전부 그런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른 곳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농산당국은 안동 전체는 물론 인근의 청송, 영주, 봉화, 의성 등지로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과수원 방문을 제한하고 기주 식물의 이동 금지, 작업 도구 소독, 과수원 관리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령했습니다. 현재까지 4개도 13개 시군 231농가 108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빨리 도래하여 예년에 비해서 20일에서 일주일 정도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입과 줄기 등이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즉시 매몰 처리해야 합니다. 농산당국은 날이 더워지면서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며 과수의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심화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형 인구예측 모델을 구축하며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대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인구는 2만 6천4백여 명 감소했고 올해도 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월에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영덕구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에 대비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결혼과 출산, 보육, 기업 유치, 귀농 및 귀촌 활성화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를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 제한을 선정한 뒤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작의 아이디어는 인구정책 홍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포항해병대 제1사단장의 김계환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사단장은 해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 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오늘 취임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 100명 이내로 제한해 부대 자체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참여자로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하병두 영덕군 의회 의장을 지목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4월 지역 어업인 대표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내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포스코에 대한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